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3년 9월 1일 시장 함께 읽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이 좀 혼조세고요. 오늘 2차전지가 굉장히 크게 급락하고 있고 아직 장은 안 끝났는데 반도체는 급등하고 그래서 좀 다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지수는 좀 정체된 가운데 계속 종목정세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한 증권사 보고서에서도 뭐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 중에 매달 미인대회가 열린다. 주식시장을 미인대회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주도주가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 날은 이쪽이 인기고 이 날은 다른 쪽.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 장이죠.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당분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계속 당부드리지만 너무 오른 거 투자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면 또 좋은 기회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단지 뭐 너무 좋다 막 이런 예용만 듣고 엄청 올랐는데 그냥 쫓아가시면 후회하실 거고 좀 소외된 거 중에서. 오늘 보면 오늘 드디어 반도체 전공정도 가잖아요. 그죠. 드디어 그 못 가던 반도체 전공정도 삼성전자까지. 그런데 그런 거 이제 미리 또 준비하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기분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쪽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못 오른 곳에서 항상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보여드릴 보고서는 요새 어제 네이버하고도 연결된 내용인데 채집PT도 기업형 버전 나왔고요. 그 다음 이건 자동차 반도체 소부장 반격식이 엔비디아 AI 모멘텀, 메디톡스, TSE, 현대글로비스 세코닉스, 와이솔, 현대모비스, 잉그루드랩 이 잉그루드랩은 이제 화장품 ODM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희 당사에서 요즘에 시리즈로 계속 보고서 내잖아요. 이렇게 서치라이트라 그래가지고 기업이 집중하자. 그래서 그 다섯 번째 종목으로 나왔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는 이제 채집PT 엔터프라이즈 버전 출시했는데 8월 28일 날 이게 이제 사용자 데이터, 기업들 입장에선 자기네들 데이터 나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공 토큰, 토큰은 이제 채집PT가 처리할 수 있는 텍스트 양이 있죠. 요건데 한국어 데이터는 정말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뭐 0은 또 다르겠죠. 그래서 채집PT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텍스트 양인데 이게 크면 좋죠. 이게 4배 정도 이제 길어졌다. 그리고 GPT4가 가장 최신의 버전인데 여기 사용량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업형은. 지금은 이제 제한이 있거든요.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AI의 비즈니스 추기, B2B. 이건 계속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저번에 다울투자, 메리츠 어제 그리고 오늘 이 하이투자증권에서도 B2B다. B2C가 아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B2C로 돈 벌 수가 없어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이퍼 클로버 X 쓰는데 클로버 X랑 대화할 때 돈 내시나요? 안 내시나요? 공짜예요. 근데 우리가 물어볼 때마다 네이버는 계속 돈 나가요. 비웅 나갑니다. 우린 그냥 무료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B2C는 아니고 B2B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B2B는 돈을 냅니다. 구독형이죠. 근데 이번에 구글 클라우드도 AI 사업부가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이제 클로버 스튜디오 요거 이제 출시할 예정이고요. 직접 인프라 깔아주고 클라우드도 해주고 뭐 아니면 클라우드가 부담되면 너네 클라우드에 우리가 AI 깔아줄게. 약간 이런 거죠. 솔트룩스나 마음 AI 요런 회사들도 한번 이제 찾아보시면 좋겠고 B2B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튜닝 이제 약간 컨설팅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클라우드 비즈니스 회사가 원하는 AI 방향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이 회사들이 도와주는 거죠. 그런 역할하고 극소수 기업에 자체 원어모델 탑재한 곳은 거의 없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인공지능 B2B 비즈니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의 성장은 이제 시작이다.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어디죠. 요런 회사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삼성 SDS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구글도 있고 또 요게 반도체 공급하는 엔비디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 HBM 관련주 다 포함되는 거죠. 요게 하나의 거대한 생성형 AI 벨류체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하고 있고 요게 파인 튜닝 요게 이제 솔트룩스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법률 같은 거 법률 문장 분류 학습 데이터를 이게 모델별로 이렇게 뽑아주고 뭐 그런 데죠. 법률 로펌 같은 데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또 중간에서 이렇게 그 AI가 도와주는 거죠. 빠르게 이렇게 데이터도 찾아볼 수 있게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비투비 시장 커진다. 보시면 되겠고 한국투자의 김진우 연구원이면 이제 전기차가 요새 2차전지가 안 좋은 건요. 펀드멘탈이 좀 좋지가 않아요. 이거는 계속 말씀을 해드렸던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뒤늦게 반영하고 있어요. 주가가 먼저 반영한 건 아니고 좀 보통 주가가 원래 먼저 반영을 하는데 이번 2차전지는 좀 되게 독특한 게 펀드멘탈은 악화되는데 오히려 주가는 더 올라갔어요. 사실 이제 그걸 이제 뒤늦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 다만 뭐 돌아서겠죠. 또 어느 시점에선. 근데 전기차 지금 안 좋습니다. 좋지는 않고 기대치에 좀 못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중국산 테슬라가 저가에 수입된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삽니다. 저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보조금도 줄이고 하다 보니까 또 제일 큰 게 인프라가 없어요. 충전 인프라. 이게 깔려야 사람들이 좀 더 구매력이 올라갈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거죠. 전기차 전환은 좀 시간 필요하다. 장기전으로 보셔야지 갑자기 일정한 속도로 이게 전기차 수요가 막 이렇게 꾸준하게 느는 게 아니라요. 확 늘었다가 또 이렇게 슬로우 했다가 팍 늘기도 하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언젠가 스마트폰처럼 어느 순간 이제 터닝포인트가 오면요. 급격히 늘 겁니다. 그때가 올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도 그랬잖아요. 2010년 이후로 스마트폰이 되니 많이 얼마나 난리가 아니었는데 그때 뭐 피처폰밖에 안 된다. 스마트폰 불편하다. 할 것도 없다. 막 논란은 많았는데 결국엔 뭐였죠. LTE가 딱 장착이 되는 순간 LTE 있죠. 포지. 포지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동영상도 볼 수 있는. 그게 LTE 서비스가 정식 출시 하자마자 그냥 이제 스마트폰이 다 장악했죠. 그러니까 결국엔 전기차도 똑같아요. 인프라가 좀 깔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충전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받쳐지면 뭐 나중에는 순식간에 전기차로 갈 수 있다. 다만 좀 시간 걸리는 거죠. 방향성 의심하지 마시되 속도는 조금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 소재부품 반격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뭐 계속 이번 주 내내 그렇게 보고 있었고요. 이제 전공정이 너무 안 가니까 좀 답답했지만 후공정만 할 건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이게 안 좋아요. 소재부품이 좋을 수가 없죠. 뭐 이렇게 감산 들어가는데 어떻게 좋아요. 그거는 비정상이죠. 좋은 게 더 이상한 거죠. 당연한 거고. 그래서 주가가 어쨌든 빠졌고 실적도 안 좋았고. 근데 이제 3분기에 딜앤 판매 단가가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투자 심리 올라가고 시크릿컬이기 때문에 업황이 좋아지기 전에 투자를 해야 돼요. 사실. 확인하고 사면 늦습니다. 항상. 그래서 업황의 변곡점 앞두고 매수해야 된다.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리고 4분기부터는 이제 전분기 대비 계속 증익을 할 것 같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부품 업체들이 12개월 후에 주당순위 EPS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꺾이기 전까지는 편안할 것 같다.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진짜 전공정은 부담은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하나모티리얼즈가 급등했는데 여기 뭐 아시죠? 식각장비 할 때 밑에 받침태 역할을 하는 식각 부품 이거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예전에 함께 배우기에서 따로 설명해드렸던 기업이고 한솔케미칼도 요새 워낙 빠졌고 솔브레인, 워닉 QNC, 워닉 머티리얼즈다. 주가들이 좀 좋은 가격대까지는 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전공정도 보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엔비디아발 인공지능 모멘텀이 24년까지 지속된다. 현대차증권의 박준영 의원님의 코어스 실리콘 인터포저 중심으로 이제 칩을 심는 거죠. 그래서 로직 로직 반도체 비메모리와 메모리를 같이 연결하는 그런데 계속 추정치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102% 정도 더 생산량 늘어나고 엔비디아의 AI GPU 출하량도 124%. 가격에 대해서는 좀 감논은 은박은 있어요. 비싸니 싸니 뭐 그런 뭐 논란은 있지만 비싸죠 근데 사실. 그렇지만 내년까지 수요는 견조하다. AI 관련 종목은 계속 관심을 갖자. 뭐 이런 거고 삼성자가 이제 오늘 주가가 좋았는데 단기 주가 트리거는 근데 이제 국내 파운드리 저게 얘기하는 건 삼성전자죠. 전자가 엔비디아 AI GPU 저기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에 앞서 AMD부터 수주 따낸다면 좀 뭔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밸류가 올라갑니다. 하이닉스보다 지금 3전이 밸류가 싸요. 이게 예전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지금 역전됐죠. 왜? HBM이 안 되니까 삼성은. 근데 저걸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전세가 또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어차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닉스든 삼성이든요. 갈 땐 결론은 다 똑같이 가요. 과거 보면 과거에도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먼저 가잖아요. 나중에 삼성이 쫓아갑니다. 삼성이 먼저 달리죠. 하이닉스 뒤늦게라도 가요. 그래서 반도체는 사이클이니까 그걸 잘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막 막 1등주를 무조건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내가 1등주 놓쳤으면 안 오는 것 중에서 있으면 공략을 하셔도 결국엔 다 메꾸더라고요. 이게 좀 반도체의 또 특징 중에 하나예요. 반도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또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게 좀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주의하실 건 너무 오를 때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발 당부 드리지만 너무 오를 때만 이번에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봐라 저렇게 올라갈 때 사도 투자 수익 나는데 달리는 말로 올라타야지. 근데 그러다 진짜 낭만 되니까요. 네. 뭐 한미반도체 워낙 대단한 기업이니까 네. 그럴 수 있지만 한미반도체도 사실 작년에 만원에 사신 분도 계시잖아요. 11,000원 12,000원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근데 이제 이거를 뭐 3만원 4만원에 물론 지금 거의 6만원 왔으니까 그게 샀으면 결론은 맞았지만 저는 어쨌든 이렇게 이미 오른 상태에서 쫓아가는 건 리스크 크다.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좀 덜 오른 거 위주로 보자. 그리고 어차피 사이클 돌리면 다 갑니다. 다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 나 기억 기억 모르겠다. 전공정 이쪽 그러면 함께 배우기 다시 들어가셔서 주말에 복습하세요. 또 이번 주말에도 이번 주말에는 제가 저번에 본딩 장비 아니 본딩 본딩이 뭔지 한번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이브리드 본딩 TSV 뭐 열압착 본딩 그 다음에 레이저 레이저 본딩 뭐 많이 했죠. 그 다음에 그 뭐죠 오븐에 넣는 거 메스 리플로 이런 거 했는데 거기 관련돼가지고 이제 오늘 또 일부 아니 내일이죠. 내일 그 배주체인 몇 개 정도 또 영상 찍어놨으니까 그런 것들도 보시고 계속 공부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반도체 쪽 얻어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공부해 보세요. 반도체 단 너무 옳은 거는 좀 하지 말자는 게 저의 좀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메세이톡스도 이동권 연구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있고요. 항상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주가 43만원으로 상영주신 메세이톡스에 대해서 계속 좋은 의견 쓰셨고 옛날에 기억나세요? 메세이톡스 한번 장문해 보고서 제가 요약해드렸는데 읽는 거 쉽진 않았습니다만 공부는 그때 했었고 그때 이제 대웅제학하고도 결국 대웅제학한테 이겼고요. 메디톡스가 이겼어요. 휴절하고도 미국 쪽에서 소송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대웅제학 판결을 보면 메디톡스가 유리해진 건 사실이죠. 요거랑 이런 소송과 상관없는 거 균주 논란 이거랑 상관없는 의사 제 테마 어쨌든 메디톡스는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고요. 어제 나왔는데 100% 자회사 뉴메코가 뉴럭스라는 제품을 드디어 국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품이 출시되고 네 번째 제품이고요. 포톡스가 되게 다양해요. 메디톡스에서만 나온 것만 그동안 3개 이번에 승인받은 것까지 4개 이렇게 있습니다. 상공장이 있어서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생산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유럽에도 진출할 것 같다. 그리고 이 수요가 높은 중저가 톡신인 메디톡신이 있거든요. 이 메디톡신이 생산 여력이 좀 제한되어 있나봐요. 근데 이 메디톡스의 톡신 매출 성장이 이번 제품을 통해서 늘어날 것 같고 약간 또 이것도 중저가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럭스 효과를 이제 보수적으로 반영한 24년 영업이익은 그러니까 뉴럭스 효과를 조금만 반영을 해도 내년 영업이익이 뭐 거의 130% 증가할 거래요. 또 선진국으로도 갈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보톡스 시장도 계속 커져요. 수요 많고 특히 이제 앞으로 더 커질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브라질이 미국 다음이더라고요. 미용 의료기계에서 엄청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도 상당한 또 반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뭐 그런 좀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한국에 승인받고 이제 해외 쪽으로 가는 그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이래요. 메디톡신 최초 이노톡스는 좀 이제 약간 편의성도 개설하고 신경독수도 정지하고 코어톡스 감염성을 좀 줄이고 뉴럭스는 오염 가능성 낮추고 뭐 이런 이제 제품들인데 이 네 가지 포트폴리오 가지고 이제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메디톡스도 계속 좋은 흐름이 좀 나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한투자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TSE 아시죠? 우리 그 소켓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IS시고 그 다음 뭐였죠? TFE 아 리노공업 그 다음이 TFE TFE는 여러분도 모르셨지만 제가 저거는 함께 배우기 위해서 한번 소개해드렸죠. 아이디어가 괜찮았는데 아 근데 주가가 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제 소켓주 중에서 너무 못 오른 회사가 이 회사예요. TSE 나름 이제 예 괜찮은 기업으로 알려졌는데 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고요. 적자 났고 1분기보단 좀 나아졌다고 해도 근데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못 갔냐면 낸드 쪽이에요. 낸드 비중이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비중이 높고 ISC는 비메모리 서버 뭐 인텔 이런 데 납품하거든요. TSMC 끄다 보니까 밸류를 높게 받아요. 근데 이제 TSE의 조금 아쉬운 점은 너무 메모리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이제 앞으로 잘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비메모리 나 포트폴리오 다변화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밸류를 높게 받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낸드 양 비중이 높아서 좀 안 좋았는데 다만 이제 안 좋은 건 다 알려졌고 오히려 지금은 나을 수도 있죠.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주가 많이 빠져있고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공정 메모리 낸드 쪽 낸드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웨스턴 디지털이 미국에서 급등했습니다. 그럼 낸드 관련 밸류체인들 있죠. 이쪽 좀 좋아지 오늘 그래서 뭐 솔브레인 같은 거 뭐 테스 이런 기업들만 갑자기 또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낸드 양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반격은 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겠냐. 다만 항상 생각할 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반도체도 딱 공부를 해보면 어디가 더 나은지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숙제는 비메모리입니다. 얼마나 그쪽으로 고객사까지 다변화하는지 이게 중장기적으로 주가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지표도 돌아서고 반도체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표도 오늘 차이신 제조 PMI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제조 경기 돌아서고 중국이 부동산 부양 쓰고 있고 이런 부분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현대 글로비스는 그동안 좀 소외됐죠. 한참 좋았다고 요새 그때 왜 주가 못 가는지 알려드렸죠. 그때 실적 발표할 때 당분간 좀 못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일단 실적은 좋은데 앞으로 실적이 좀 감익될 것 같다. 그 이유가 이 글로비스 자체 문제가 좀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선박이 부족해요. 선박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패배터리하고 이런 건 좋아요. 이런 거는 아주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현대차 그룹에서 여기 보시면 PCTC 그러니까 자동차 운반선이죠. 이거 운영하는데 32척, 52척 이제 배를 빌린 거예요. 용선 52척 했는데 용선 52척에서 보세요. 23년도 2분기에 40척으로 감소한 겁니다. 12척이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러냐면 중국 완성차 물량 수출 엄청 하거든요. 계속 하는데 글로비스는 이게 배가 없는 거죠. 배가 그러니까 이제 매출 성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게 2분기에 나오면서 팍 빠져버렸죠. 주가가 그래서 좀 시간 걸린다. 근데 이제는 또 달리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영상 아니요 아닙니다. 일단 여기까지 끝내고 아무튼 이제 3분기 말 4분기 초로 이제 지금 주요 고객사 운인인상으로 해운사업 수익성 회복될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내년에 또 6척에서 10척 그러면 더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주가 빠져 있겠다. 그죠. 악재 다 알잖아요. 그리고 운인인상 한다는 얘기 있고 주가 저평가죠. 패배 또리 할 거고 내년엔 좋아지고 그럼 또 좋은 기회가 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도 소외주들이 가는 장이에요. 급등주가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또 다시 관심 가질 때가 됐다. 그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요것도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한번 확 올랐다가 빠졌기 때문에 그러나 글로비에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코닉스는 오늘 좀 주가가 올랐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읽어봤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엄청 뭐 그런 건 아닌데 오늘 왜 주가가 이렇게 10% 가까이 올랐었죠. 근데 아무튼 순식간에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주식이라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빠질 때 확 빠졌다가 근데 저는 세코닉스를 제가 그때 한번 소개해드린 게 언제냐면 기억나세요? 그 상속 끝났다. 상소 그때 말씀드렸죠. 보통 상속하면 주가 바닥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증명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 또 배우셨죠. 그러니까 공시 보시다가 상속이 이제 끝나면요. 물론 뭐 아무 기업이나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잘 아는 기업인데 상속의 이슈가 해결되잖아요. 주가가 이제는 거의 바닥인 경우가 과거에도 되게 많았어요. 이번에도 세코닉스가 진짜 그럴까 했는데 오늘 올라가는 거 보니까 역시 이번에도 상속이 상속이 끝나면 확실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우리 아는 내용이에요. 모바일은 좀 부진했고 차량용은 좋았고 이 회사 매출의 80% 이상이 차량용이고 근데 하반기 그렇게 뭐 좋을 걸로는 안 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반기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재고 관련 비용이 있어서 수익성은 상반기 대비 오히려 부진하다. 이것만 보면 그렇게 딱 내용이 썩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반기하고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확 좋다. 이래야 막 뭔가 괜찮을 것 같은데 읽어보면 목표주가는 높은데 썩 내용은 그렇게 약간 뜨뜨미지근하다 이런 좀 느낌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썼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꾸준하게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것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지분 승계 마무리 여기도 애널리스트 분이 적어주셨죠. 그래서 아무튼 단기적으로 하반기에는 수익성에 대한 좀 부진은 있을 것 같다. 이건 좀 부정적이지만 큰 그림은 괜찮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어쨌든 계속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는 이렇게 IT 쪽에서는 계속 카메라 잘 봐야 된다. 특히 왜 세코닉스나 퓨런티어를 계속 좀 많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보고서 같은 것도 더 많이 보여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회사들은 자동차 비중이 높아요. 다른 회사랑 다르게 자동차 비중이 그러면 당연히 자동차 시장이 열리면 자동차 비중이 높은 기업이 낮겠죠. 그런 의미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자동차 비중이 아직 낮지만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MC넥스 이런 기업들도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차량용 카메라 시장은 내년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와이솔은 이제 하이투자의 고유행연구원님이 목표주가 1만원 사실 와이솔 너무 안 좋죠. 주가 막 적자 나고 근데 흑자 날 것 같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을 464% 대폭 올려버렸어요. 추정치보다 갑자기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탐방을 갔다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판가 높은 모듈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국내 고객사용 고부가 이게 옵토론트의 뭐하는 회사냐면 카메라 모듈에 IR 필터라고 있어요. 필터 그 필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카메라 빛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저부가 같이 제품도 있고 고부가가 있는데 그게 작년에 한 개 모델 양산이 들어갔는데 고부가가 올해 10개 내년에 15개까지 모델 수가 늘어난대요. 이러면 이제 매출이 늘겠죠. 그리고 이게 원래 퀄컹과 모라따라는 일본 기업이 독감하점 하던 품목인데 국산화 해가지고 점유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단가도 올라갔어요. 68원 2년 전에 작년 99원 올해 103원 근데 뭐 이 회사의 전방 사람이 스마트폰이니까 안 좋았던 거죠. 쏘필터 쏘필터죠. 아 이거 제가 헷갈렸네요. IR필터 맞죠? 제가 옵투론테가고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와이솔은 아 맞아요. 옵투론테가고 와이솔은 좀 달라요. 이름이 헷갈렸어요. 이름이 하도 이게 둘 다 비슷해요. 사실 주가들이 다급나게 해가지고 와이솔은 뭐냐면 여기 스마트폰에 여러분이 통화하시거나 할 때 아니면 이제 여기 볼 때 5G 뭐 4G 이렇게 잡히잖아요. 주파수 걸러주는 거예요. 주파수 주파수 걸러주는 뭐 4G 5G 걸러주거나 내가 뭐 예를 들면 KT꺼 쓴다. 뭐 이제 KT 주파수에 맞춰 그러니까 주파수 필터나 해주는 거예요. 그걸 쏘필터라 그래요. 쏘필터 그거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안 좋았어요. 어팡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곤두박질 쳤던 거죠. 근데 이제는 나아진다. 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내재화 그러니까 이게 또 IC 칩 있죠. 칩을 사와가지고 그걸로 수호 모드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원가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내재화율을 50%까지 올려놨대요. 그러면 이제 직접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외부 조달 대비 10에서 20% 비용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가상각 투자해놓은 거 있죠. 그것도 이제 끝났다. 비용 준다. 비용 줄고 매출은 늘어나고 내재화하면서 비용 더 줄고 이러니까 실적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가상각비 부담 근데 연구개발비는 좀 계속 늘어난대요. 근데 뭐 연구개발비 늘어나는 거는 뭐 회사가 또 연구해야 되니까 근데 강가상각비가 큰데 그게 꺾인다. 좋은 것 같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매출도 조금씩 살아날 것 같고 영업이익률 살아나죠. 평균 판가가 어쨌든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게 IC칩 가격 이게 원재료입니다. 이걸 외부에 사왔는데 내재화한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이 가격 떨어지면 좋죠. 그리고 연구개발비 중에 이 캡팍스 이게 설비투자고요. 강가 그러니까 21년까지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투자 확 줄었죠. 이 회색 바가 그리고 그 다음 여기 연한색 파란색이 강가상각비인데 이제 작년을 고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는 올라가고 연구개발비는 비중이 크진 않아요. 그리고 주가는 바닥이고 그래서 와이설도 이런 관점에서 이제 나아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다만 구조적 성장은 아니라고는 아직 보고 있고 트레이딩 정도로 뭐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이제 삼성주권에 이제 이문영 연구원님이 어제 다울투자의 그 유증연구님이 해주신 내용과 비슷한데 목표주권 30만원이고 이제 수소사업부 이관 이제 한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거랑 배터리셀 수급 방식도 바뀐다. 그래서 두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현대모비스가 맨날 투자만 하고 돈은 언제 회수할 거냐 이 불만도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들한테 외면 받았죠. 아니 저렇게 투자만 하고 돈은 언제 벌 거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끝나간다는 얘기에요.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소연료전지차 개화식이 불투명하잖아요. 어려워 안 팔리는 거 아시죠? 넥소잘 예 근데 현대차가 이걸 이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현대차는 이걸 가져가서 차보다는 UAM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에너지 이쪽으로 좀 활용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차도 할 거예요. 그 수소차 좀 수소 트럭 하는데 어쨌든 이제 과거보다 중요도가 좀 떨어진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수소연료전지차 관련해서 현대모비스가 수소연료전지 그거 다 만들고 있었고 비용이 꽤 들어가죠. 근데 돈은 안 되죠. 적자죠. 적자. 근데 그거를 넘긴다. 당연히 모비스 실적엔 좋아요. 플러스고 그 다음에 유럽 체코 공장의 생산시장 코나 전기차부터 배터리 셀 있죠. 이거 조립해가지고 이거 이제 아니 그러니까 배터리 셀을 현대차가 매입해가지고요. 모비스한테 주면 모비스가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어떻게냐면 배터리 셀을 그냥 모비스가 다 사고 뭐 매입해가지고 조립도 하고 그래서 현대차에 넘겨줬는데 이게 아니고 현대차가 예를 들면 LG한테 가가지고 배터리 받아와요. 그럼 그걸 모비스한테 보내요. 그럼 모비스가 받아서 조립을 해서 넘겨주죠. 그럼 매출과 원가가 해서 배터리 셀은 빠집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셀 사오면서 이거 넘길 때 이제 매출로 다 잡힐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빠지지만 전동화 부품 수익성은 오히려 좋아진다. 왜냐면 이익률이 올라가겠죠. 이 셀 사와서 하는 부분이 어쨌든 뭐 엄청나게 고마진 사업은 또 아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터리 셀이 제외되면서 오히려 매출은 줄겠죠. 외형이. 안 잡히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수익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냐. 현대차 그룹의 전략이 약간 바뀌었어요. 모비스의 수익성을 희생하는 것보다는 좀 살려주는 쪽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눌려있던 주가가 거기다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그런 거거든요. 뭔가 바뀔 때. 그죠. 그러니까 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모비스에 대해서도 정말 고생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좀 한번 끝까지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소연료전지 스택인데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먹죠. 근데 돈은 안 되죠. 안 팔리니까. 수소차 이게 21년도 많이 팔렸거든요. 보세요. 보시면 4천대도 팔렸어요. 근데 지금 안 팔립니다. 지금 월 400대 이거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저래가지고 모비스가 만드는 배터리 그쪽이고 어쨌든 이제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보고서는 인구르드 랩이라고 이거는 이 기업에 꼭 투자하라고 아니라 이 기업 많이 올라서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미국 화장품 시장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공부가 될 겁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는 우리가 중국 화장품 시장 어느 정도 알잖아요. 공부도 옛날에 뭐 많은 분들이 보고서도 보셨을 거고 근데 미국 화장품 시장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정확하게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는 근데 이걸 통해서 한번 이제 오늘 체험을 해보세요. 뭐냐면 2004년 미국 인구르드 랩에 설립된 화장품 ODM 회사고 그러니까 코스맥스 같은 기업이에요. 근데 단 회사가 이제 미국이 중심이다. 그래서 코스맥과 코리아가 인수했고요. 제품별 매춘비중은 기초가 51% 기초 비중이 좀 높고요. OTC 이게 선크림 제품입니다. 선케어 색조 이렇게 돼 있는 색조가 좀 늘어나고 있고 그 맨하튼에서 30분 거리에 있대요. 공장이 이름이 토토아 공장이라고 이게 미국 인천에도 있어요. 두 개 근데 여기서 생산하는 제품이 다 거의 다 미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미국 화장품 시장에 그대로 노출된 게 여기요. 그냥 간단하죠. 미국은 전 세계 1등 시장이고 소비자들 취향이 점점 다양화되고 그래서 인디 브랜드가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해 만든 브랜드죠. 미국의 셀럽들도 요즘에 자신의 이름 걸고 브랜드 정말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리안나의 팬티뷰티 요게 셀레나 고메지 있죠. 요게 레어뷰티 요 두 개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리고 CNC인터가 납품하는 데가 요기잖아요. 레어뷰티 요게 주가 많이 갔었죠. 그래서 팬티뷰티는 피부색이나 뭐 이런 인종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여성을 위한 브랜드고 그게 정체성이고 이제 컬러 뭐 색조 위주인 것 같고요. 레어뷰티는 동물 실험하지 않고 우리는 예 그런 비건을 정체성으로 내민다. SNS에서 인기가 많고 또 여기 셀레나 고메지가 워낙 또 인기가 있다 보니까 첫 해 6천만 달러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양극화 시대예요. 완전히 싸거나 완전 비싸든가 중간은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에 미국 보면 가성비 전략으로 성공한 회사가 어딥니까? ELF ELF-PT라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프리스티지 그 가격대 비슷한 제품 대비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밀크, 메이크업, 프라이머가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38달러 제품을 10달러에 판대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 대중 브랜드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10대가 사랑하는 브랜드 1위 이거 이거예요. 이게 38달러짜라 11달러 80달러로 22달러 완전히 저가에 파는 거죠. 근데 이 보시면 실적이 이렇게 좋습니다. 싸게 파는데 영업이익률이 20% 화장품은 원래 마진이 괜찮아요. 되게 원가가 많이 들어간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매출만 나오면 매출만 나오면 ELF-PT 주가 추이입니다. 트렌드 타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올리브영이 울타라는 회사가 있대요. 울타라는 매장이 있나봐요. 미국도 여기도 올리브영과 비슷하다. 원래 세포라라고 되게 유명하죠. 근데 여기보다 요즘엔 좀 울타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전역에 1350개 있고 타르트 같은 유명한 브랜드 인기 브랜드 있고 다양한 브랜드 어떻게 보면 올리브영과 비슷하죠. 오늘 또 저 오늘 다 일정 마무리하면 올리브영 저도 한번 가야 되겠네요. 화장품 또 살 게 있어가지고 네 아니 저는 이제 여기 그 올인원 쓰거든요. 올인원 거기 또 다 떨어져가지고 네 아무튼 한국의 미국향 화장품 수출 올해 매분기 역대 최대치 갱신하고 있고 이제는 진짜 그래서 미국 화장품 시장도 계속 공부를 해봐야 돼요. 여기서 누가 수협받을까 그걸 좀 계속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비중 전체 비중이 옛날에 8위인데 지금 13 한국은 미국의 탑3 화장품 수입국이고 1위인 프랑스와 불과 3%포인트의 점유율 차이 난다.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프랑스가 18% 캐나다가 17% 한국이 15%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이 수입하는 화장품 있잖아요. 거기서 3위가 한국 거예요. 프랑스랑도 별 차이도 안 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화장품 점유율이 늘어난다. ODM사의 미국형 수출 증가 인디 브랜드의 약진 대중 중저가 브랜드 확산 이거는 ODM사한테 굉장한 호재죠. 투자 포인트는 인디 뷰티 트렌드 이게 점점 고객사가 늘어납니다. 170개에서 210개 인그루드랩 코리아 여기가 상위 3개 고객사가 비중 합산 비중 36%인데 모두 다 인기가 많나 봐요. OTC는 뭐냐면 일반 의약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케어 제품 있죠. 저도 매일 바르거든요. 저도 이제 다른 뭐 보다도 출근할 때 항상 이렇게 선크림은 바르고 와요. 왜냐하면 피부 때문에 그런데 이게 휴증맨도 피부암 투병 이후로 선크림을 바를 거를 당부를 했나 봐요. 그만큼 중요하다면 이게 자외선 차단이 주잖아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특유의 화학적인 미국 거는요 일반적으로 저렇게 조금 끈적끈적하고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요즘에 한국 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OTC 약이래요. 의약품으로 분류되는데요. 미국에서 선크림이 저도 이게 처음 할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FDA 심사 통과해야 된대요. 그런데 동산은 이미 승인받은 업력이 오래된 공장을 갖고 있어요. 토토와 인천공장 모두 다 승인 치다. 아무도 못 만드는 얘기죠. 그쪽이 대세인데 그리고 높은 생산력 갖고 있고 동사 2023년 예상 생산 능력은 토토와 훨씬 큽니다. 2.11억개 인그루드레 코리아 인천공장 3천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다품종 생산을 하니까 다양한 제품 생산하니까 실제적으로 인천공장 거의 풀가동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익레벨 올라가고 있고요. 올해 매출액 33% 영업이익 163% 영업이익률은 13% 포인트 정도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기대되고요. PER 기준으로는 10.3배 다만 걱정되는 건 너무 좋아서 지금 사기가 좀 부담돼요. 사실 기다리자 또 한번 크게 흔들리는 날이 오겠죠. 그때 잊지 마시고 천천히 이제 또 만약에 흔들릴 때 분할로 대응하면 어떨까 그런 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출 늘어나고 국가별 수입비 보시면 여기가 중국이 줄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근데 밑에가 올라오죠. 여기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지금 미국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중국이 꺾입니다. 점선 한국이 검은색이에요. 여기 보이세요?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죠. 한국 화장품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데이터로 확인 가능합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지붕 구조입니다. 여기에 이제 인그루드랩이 여기 미국 코스메카 그룹에 코리아 그룹이 이제 담당하는 게 세 군데인데 한국 중국 미국인데 미국은 인그루드랩 미국이 제일 좋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계속 공부도 해보시고 잘 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 인그루드랩 요즘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솔직히 저는 지금 아 이게 내용 좋아도 뭐 지금도 괜찮습니다. 하기 좀 어려워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조금 눌러주는 거 기다리시면 물론 지금도 비싼 건 아니에요. 사실 실적 대비하면 좀 기다려보자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공시 한번 볼까요. 어제 내부자 매수는 태연건설 하나 정도 있었고요. 태연건설 여기 상무보가 7800만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어제 전자공시 중에서는 DYPNF 아시죠. 요즘에 근데 DYPNF 기억나죠. 반대 매매 때문에 그냥 주가 박살나가지고 완전히 뭐 충격 너무 컸죠. 회사는 별 이상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계속 며칠 전에도 수주 하나 있었잖아요. 29일이었나 여기 그죠. 또 나왔어요. 수주가 계속 나와요. 지금 여기도 매출 대비 무려 80% 라고 하는데 네. 아무튼 태안 5,6호기 환경설비 개성공사 우리 국내 쪽이죠. 이쪽으로 따냈으니까 뭐 계속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공시까지는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일단 그리고 오늘 오늘 제가 2시 반인데 좀 죄송한데 지금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제가 오늘 또 대학생분들 강의가 3시부터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몰라요. 여기 좀 가까워요. 이 근처 여의도 쪽이라 가깝긴 한데 그래서 지금 먼저 좀 시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9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지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오르는데 코스닥은 빠져요. 코스닥은 오히려 급나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업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전지가 급나가고 반도체는 급등하고 요게 근데 반도체에 영향을 주는 건 코스피죠. 그래서 그 차이가 좀 갈랐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일단 외국인들 1700억 사는데 주로 사는 거는 거의 대부분 전기전자 전기전자 2000억 사고 있어요. 다른 건 팔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쪽에 좀 집중되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오늘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의 날이에요. 여기 보시면 하나 마이크론 상한 것 같고 난리가 났죠. 지금 하나 마이크론 넥스트 칩 다 아시는 게 요즘 과온 칩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날라간 줄 아세요? 과온 칩스도 그렇고 파운드로 있죠? 네 오픈 엣지도 그렇고 왜 갈까요? 그 뉴스 나왔더라고요.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 수주 따냈다. 근데 이게 진짜인가요? 제가 진짜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단독이더라고요. 단독 단독 보도라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죠. 미국 엔비디아 HBM3 공급 체결 소식 물론 이게 HBM3니까 이게 제가 사실 좀 기다리고 있는 거는 HBM3보단 그거거든요. AI 가속기 지금 TSMC가 하는 거 그거를 좀 수주하면 좋겠는데 텅키로 아무튼 이제 이번에 수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공급한다는 소식 HBM3예요. 만약에 여기서 텅키 방식으로 그 우리 배웠던 코어스 있죠? 그 실리콘 인터포즈 해가지고 이거 TSMC 그것까지 삼성이 납품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삼성 파운드리 관련주들도 날개를 훨씬 더 많이 달아버리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게 지금 또 현실화돼서 다행이고 기분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 인자 고생하신 분들 기운 내시고 또 오늘 밸류체인 갖고 계신 분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이게 좀 단발성은 아니길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날입니다. 그냥 오늘은 반도체입니다. 그냥 뭐 다른 거 아니고 다 반도체가 장비부터 해가지고 펜트론 레이저셀 JT TFE 프로텍부터 해가지고 근데 다만 계속 당부드리지만 너무 옳은 거 쫓아가지는 마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죠? 너무 옳은 거 쫓아가지는 마세요. 그리고 오늘 뭐 하나 머티리얼드도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또 오늘 플렉스업은 오늘 OLED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덕산 네오룩스에 어제 우리 한번 공부해봤죠. 조금 PCB도 오늘 좋습니다. 대독전자가 7%나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웹툰 관련주도 오늘 Y랩 중심으로 좀 올라갔고 자율주행도 요새 뜨거워요. 굉장히 좋아요. 넥스트 칩 27% 세코닉스 에이스테크 뭐 삼성전자 텔레칩스 전기 전기는 조금 아직 부진한 것 같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도 오늘 좋고 QH바텍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게임회사도 좀 올라갔고요. 오늘은 정유조 GS가 좀 올랐군요. 태양광도 오늘 일부 기업 올라갔습니다. LOT 백형 그 다음에 인터넷 대표주도 좀 반등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보단 카카오가 올라왔고 건설주도 삼성물산 정말 오랜만에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데 오늘은 근데 극명이에요. 다 좋은 건 아니고요. 갈렸어요. 그래서 전선주 급락 조선주 급락 조선주 하나우션은 저는 계속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증 때문에 물량 부담이 좀 있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 버렸죠. 최근 이틀간 어쨌든 뭐 조금 물량 부담은 약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빠지고 있고 급등 급락이라 참 쉽지 않네요. 그리고 2차전지는 오늘 안좋습니다. LG앤솔이 급나가고 있고요. 맥신주 또 오늘은 리튬주들이 다 안좋아요. 여기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포스코 퓨처에 다 분위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 조선주 가 안좋네요. 배터리 조선 반도체가 가니까요. 다른게 다 빠져버리네. 제약주도 안좋고 제약주도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육개주 화장품회사 교육주 증권주 자동차 부품 전고체 배터리 다 좋지 않습니다. 보톡스도 좀 빠지나요? 메디톡스는 올랐네요. 그래도 보톡스는 좀 빠졌고 해운주도 오늘 좋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중국에서 좋은 뉴스 나왔어요. 지표도 괜찮고 부양책도 나오니까 해운도 비디어쪽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 다 고만고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장은 안 끝나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일단 오늘 시장 흐름은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삼성인자가 HBM3를 장중에 수제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삼성인자가 5% 오른 거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경쟁사 하이닉스한테 안 좋죠. 그죠? 하이닉스는 빠져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동안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삼성은 빠졌거든요. 그 갭을 메꾸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2차전지가 좀 무너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자동차는 안 좋은데 모비스는 좀 버텨지고 있고 물산 괜찮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오늘 SK가 좋았네요. SK가 4% 동박회사 왓슨이라고 있어요. 그거 지분 매각한 것 같더라고요. 1조 정도 차익을 냈다. 그거는 좋은 뉴스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 전기 조선주 안 좋고 조선주 오늘 급락 입니다. 다 안 좋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다 소외 주예요. 화장품 에서도 LG 생활 건가 이쪽 올라가고 있고 SK 아이 테크놀로지는 다시 급락 하고 있고 2차전지 현대 오토 웨버 독보적 이고요. 현대 제철 가잖아요. 뭐죠? 소외 포스코 빠지고 그죠 오늘 포스코 는 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JYP 도 오늘 좋지가 않습니다. 엔터즈들 모멘텀이 좀 약간 부진한 상태고 그리고 LS 도 많이 올랐었고 네 레인보우 최근에 급등 하고 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오늘 보면서 여러분들 느낌이 오는 게 있으세요? 오늘 딱 시장 보면 바뀌었어요. 시장 흐름이 바뀌었어요. 단기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중국주가 강하고요. 미국주가 약해지고 있어요. 아까 HD 현대 일렉트릭 미국 쪽 입니다. 변압기 그쪽 무너져 버리죠. 2차전지 미국 쪽 이죠. 근데 삼성전자는 중국 쪽이에요. 왜냐하면 모바일 비중이 높아요. DRAM이나 NAND 그러다 보니까 HBM 대응이 안 됐을 때 물론 HBM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만 전공적이 강한 거 보면 그리고 아까 LG 생활 건강도 그렇고 현대 제철 다 중국 향 이럴수 결국엔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지표가 바뀌면서 호전되고 부양하면서 중국주가 일단 전면에 나서고 있고요. 완전 왕따당했던 그리고 주도했던 미국주가 꺾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건 아니고요. 이 흐름은 아마 다음주까지는 좀 더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선두주자는 아무튼 삼성전자 삼성전자 와 소부장 기업들 이쪽이 일단 시장을 이끌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그래서 효성중공업도 빠지고 강했던 미국주들이 좀 흔들린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가 5%나 오르니까 코스피는 오늘 보시면 하락 종목이 더 많은데도 이렇게 지수가 다른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정리는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정리는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이 흐름으로 보시고 시장이 바뀌었다는 색깔이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에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더 사칭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발 사칭 피해받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제발 저 좀 사칭 하지 마시고 신고를 해도 방법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자 아무튼 서칭 서칭 속지 마시고 잘 대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주도 너무 고생 하셨고 저는 다음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